12분! 아흑! 크아흑! 컵누들 사망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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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다시 26층은 올라왔네요 과연... 여기서 와 얘도 잘하는데 지금 26층에 있네 그치 얘 기베... 옛날에 만났을때 기베 모였는데 얘도 두자리 랭커 아님? 응? 그 덱이다 터졌다 터진거 알아? 터졌다 이거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멘탈 나갔다 이 구간을 지금 잃었습니다 한번 보자 어우... 진짜... 아 얘... 이런 애들이... 진짜 많아져야되는데 한자리에 찍혀있네 한자리 두자리 저번 시즌 3300 폐가 꼬였네 폐가 꼬였네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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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백은 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되네 half-out goal 푸는 손을 아 뭐야? 아 저 엉반데 아 힐을 왜 하지 힐을 왜 하지 힐을 왜 하지 힐을 왜 하니 힐을 왜 하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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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리 보소. 미친. 아다리 미친. 아다리 보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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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거 낫패가 했어. 4코스트거든저거. 4코스텔 로켓 날렸거든 이제 토네이드 봤으니까 열대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좀 광기네 어 그니까 상성이 좋은데 아쉬우니까 계속 하는 거지 두판 아 광자리 였던 것 같은데 아 갑자기 암홀해지네 아이가 보드릴이라고? 이번에도 로켓 베이스인가? 다행이다 안 맞다 폭탄 스펠은 파불인가?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뭐 한게 뭐 있다고 항상 처박기 바쁜데 와 너무 소극적인데 저거 뭐지?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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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 wow 21점 아 두판이네 아 와 몇연승이죠 지금 1 2 3 4 5 6 7 8 9 야 9연승했어 미친 아슬아슬하네요 아 여기서 한번 지면 나락인데 근데 지금도 나락이다 세자리 아니면 나락이지 뭐 아 아 아 인마이거 내 무슨 얘긴지 안다 인마이거 내 클랜에 와가지고 막 팬이라고 막 그랬었거든 하 인마이거 로호 벌룬이다 로호 벌룬 어 봐봐있고 이거 잡아야된다 펜이면 봐줘 어 아니 그거 말고 봐달라고 아니 그거 말고 봐달라고 맞네 맞네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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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데 맞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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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아 아 아 아 안 뚫린다 저거 저거 안 뚫린다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 아 정장 저게 왜 하 아 아 아 아 아 10연승 아 10연승 28층 재미있게 올라가네요. 1009점 무조건 돌리긴 해야돼 아 일자면 안되는데 아 일자다 아 이거 연패 매칭 주지 쉽다 아 무조건 아 뭐간데 아 조졌다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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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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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새자리... 12분... 제발... 컵누들도 곧 사망... 컵누들 사망... 자... 돌리겠습니다. 후... 지금 남은 시간... 9분 46초... 45초... 딱 한판 돌릴 수 있습니다. 연장전 포함하면 딱 한판 돌릴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한판 지면 끝이고... 이기면 세자리고... 지면 끝이야. 응... 드가자... 하... 진검다리 승부... 잡혔다... 뒤 없어 이제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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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. 시작은 좀 애매한데요. 아... 스파키다... 잠깐만... 하... 스파키다... 잡았고... 잡았고... 아 근데 파볼 1법이면 이거 안되는데... 자... 하... 일부다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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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60등 에토전생 성공입니까?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다. 계속 이댁을 무시하니까... 이댁 무시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? 하지만 결국 해내잖아요. 지켜보시면 해내잖아요. 몇 은승이야? 1승, 2승, 2승, 3승, 4승, 5승, 6승, 7승, 8승, 9승, 10승, 11승, 12승... 이게 기적이지... 막판 스 Birmingham, 6승, 8승, 9-800, 8승, 10승, 일 Force, 10승, 3승, 1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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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승, 3승, 1승으로 되고, 6승, 2승, 5승 Blue, 3승, 2승, 1승 2승, 1승, 2승 3승, 2승, 2승, 3승, 2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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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승, 3승, 2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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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승. 막판 스포트 아 제 임800 미션 진짜 석세스했다 야 결국 해내네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됐구요 자아 뭐야 아이씨 이렇게 또 세자리를 완성했습니다 uh supplying 싸제 têm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